남상에서 내려왔어 남상에서 내려왔어 내려온 거 기절 내려온 거 기절 뭐야 어디 가셨어 나 보다 그래 몇 층에 있어 사운드? 몰라 여기 저리 뭐해봐 왼쪽 파킹이 블루존 사운드 없어 사운드 아예 없어 사운드 있는데 사람은 없어 도망갔네 취업관 팀인가 이 자리야 뭐야 사운드 못내려 어? 에마크실에 있네? 저 여기 하나 내가 눕혔어 내가 눕힌 거 하나 있을텐데 여기 기절 어 어 옥상 못내렸어 우리 사운드 들었다 해 하나 푸쉬 왕관 낙하 기절이고 사운드가 있어 이거 우리 왕관 아래 사운드가 있다 왕관 내 아래 있어 그래 사운드가 하나 바깥에 바깥에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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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사운드가 1 야 방 방 방 방 방 방 대가리 갔어 사운드가 1 사운드가 2층 2층 라스 2층 라스 아 진짜 답이 없네 야 야 빨리 출리자 야 야 빨리 출리자 잘 안되네 야 이거 오른쪽 내밍에 조심해 돌집 안에 하나 있었어 됐어 됐어 사람 꼈어 왼쪽에서 폭 오 어 돌집 1층에서 날아온다 왼쪽 밖에 돌집 1층 왼쪽 밖에 돌집 오른쪽 켜야돼 돌집 오른쪽 켜야돼 왼쪽은 막 조심해 세상아 나 1층 집 1층 집 안에 있어 1층 들어갈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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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뒤에 B려 대가리 깠어 왼쪽 내가 볼게 오른쪽 봐봐 난 포탑 할거야 아 포탑이래 돌려 더 있어? 이거 아니야 2번에 있어 2번이랑 같은 팀 같은 팀 2번이랑 스나타워 하나 2층 집이랑 스나타워 같은 팀인가 봐 방 봤지 방 포탑하는거 뭐야 스나타워 SR이야 안 어려워 돌아서 박자 못나와 나오면 그냥 죽으면 스나이 위층에 폭 뒤에 계절 스나 찾았어 들어가자 커튼방 폭갈게 커튼방 빈이야? 나 뒤에 들어와라 끄 끄 끄 오케이 오케이 기절 핀다 핀다 뭐 나 삼다 나 죽은거 같은데 나 터치한다 형 나 들어가 쳐줄게 들어가 쳐줄게 끝났어 나 북쪽 다시 오는거 봐야돼 얘들아 토포리 물꼬고 볼거 같은데 아 뭐야 가래가 끼네 쏘는데 아 킬 1번 봐봐 1번 기절이야 1번 기절이야 1번 기절이야 1번 기절 1번 기절 2번 기절 1번 기절 1번 기절 1번 기절 남은쪽 1번 쭉 빠진다 쭉 빠진다 그렇지 군모야 진짜 어려워 보여요 아니 북쪽 왔다 북쪽 왔다 형들 대압해 온거 있다 이번에 그렇지 기다려봐 형 대역선이잖아 야 왜 4번에 타임 얘는 2번 받아봤는데? 어 딱 맞잖아 180 몇 뭐야 저거 처방한다 어? 처방 왔어 어 뭐야 여기 안 죽어? 하나 더 왔어 쭉 지나가는데 토이 있다 토이 있다 깨도 나한테 맞게 야 내 죽는거 아니야? 어? 어? 뭐야 내렸어? 어 뭐야 죽었네? 추락 스킬 어이? 어이가 없네 개시키가 아 뭐야 뒤쪽으로 하네 지금 몇 명이야? 한 명 한 명 들어갔어요 1층 할 수 있지 형 1층이야? 어 1층 있었어